안녕하세요 김상순입니다.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의 명절인 설날이 왔습니다. 올해는 이민년 호랑이 해입니다. 이민년은 60간지 중에서 39번째인 임은 흑색의 의미고 이는 호랑이를 의미하기 때문에 올해는 검은 호랑이의 해가 됩니다. 호랑이는 예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는 수호신으로 신통력을 지닌 영물로 우리의 문화에 존재해온 동물이죠. 호랑이는 강인함과 지혜로움의 상징이었고 특히 이민년은 검은 호랑이의 기운을 받는 해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올해 한반도와 대한민국이 무엇인가 좋은 일이 크게 일어나길 기대하고 계신 듯 합니다. 검은 호랑이가 한반도에 나타나는 해에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민년의 임은 음양의 양의 의미고 오행에서는 물이며 방위로 보면 북쪽이 되고 색깔로는 검정색이 됩니다. 용맹을 상징하는 호랑이는 용호상박의 사자성어처럼 용과 싸울 수 있을 정도의 강인함을 나타냈기 때문에 왕실의 권위를 상징했고 탁월한 리더십과 독립심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세계에서 검은 호랑이는 겨우 7마리 8마리 정도만 존재하는 귀한 용물이고 해외에서는 마귀를 쫓아내는 역할도 한다니 올해는 정말 한반도와 대한민국의 역사의 전환점이 되는 새로운 기운이 시작되기를 기원합니다. 대한민국의 구군과 한반도의 역사적 운명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도록 구독자 동지님들과 함께 올해도 국내외 각종 고민들을 함께 고민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좀 더 좋은 환경을 물려줄 수 있도록 집단지성의 힘을 다지도록 하시죠. 올해부터는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합니다. 모두 6가지의 활동을 준비했습니다. 첫째 특히 작년 말부터 시작한 시민운동 실천과 참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대장동 부패수익환수운동과 같은 대국민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광주시민운동과 하예형님을 포함하여 실제 시민운동을 실천하시는 많은 분들과 교류하면서 저와 제 채널 동지님들도 시민운동 실천과 참여를 통해 새로운 세상 만들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둘째 제 전공인 국제관계와 국제정치경제적 문제는 물론이고 올해부터는 국내 문제에 대해서도 전문가들과 함께 국민들의 불만을 살피고 채널구독 동지님들과 함께 집단지성으로 정치권과 정부에 대해 언제든 노라고 외치고 개선을 요구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생방송이나 녹화방송으로 폭넓은 전문지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지난 2년간 뒤로 미루었지만 이제 대부분의 국민들이 백신접종을 3차례까지 완료한 상태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을 채널에 모시면서 구독 동지님들께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집단지성은 전문가들만이 모여서는 부족합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면 누구든 자신의 경험과 의견을 함께 모아야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대한민국 그리고 한반도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하여 올해부터는 서울을 기점으로 구독 동지의 모임을 시작하고 점차 지방순회도 준비하겠습니다. 일종의 구독자 좌담회 같은 형식인데 방역수칙에 맞추어서 초기에는 서너명 혹은 대여섯명 정도 모여서 생방송으로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에 계신 분들을 위해 구독 동지님들께서 계신 곳을 확인하여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등 전국의 여러 지역에서도 만남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이미 구독자 밴드방과 텔레그램 단톡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생방송 중에 전화통화를 활성화하여 댓글로 소통하는 답답함을 해소하고 전화로 생방송에서 구독 동지님들과도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텔레그램 단톡방에서는 다중통화도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보다 더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소통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여섯째 구독 동지님들과 함께 만드는 방송도 준비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생방이나 녹화방송으로 구독자님들께서 방송하시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상의하여 방송을 함께 제작하고 편집하여 방송하려고 합니다. 주제는 일상적인 것에서부터 토론이 필요한 주제까지 다양하게 제한없이 할 수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8월 30일 유튜브 방송을 시작한 이래 2년 5개월이 되었습니다. 초기부터 참여해 주신 창설 멤버님들부터 최근에 구독해 주시는 새로운 구독자님들까지 지난 29개월 동안 약 9만4천여명이 제 채널을 구독하고 계십니다. 구독 동지님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직까지 구독자 밴드에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은 김TV1 밴드에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밴드에 가입하시면 밴드의 공지사항에 텔레그램 단톡방 가입 링크가 있습니다. 텔레그램 단톡방에도 가입하시어 소통하시죠. 새해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활동을 통해 좀 더 가까이 동지님들과 자주 소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동지님들 그리고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모든 일들이 바라시는 대로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